지금 중국 2부 리그는 팀들이 모여서 한 지역에서 자가 격리 비슷하게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이렇게 호텔 안에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호텔 안에서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루해요 여기는 제가 지내고 있는 호텔인데 여섯 개 팀이 한 호텔에 있다 보니까 엄청 커요 호텔 레브는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호텔 레브에 있는 미니게임장이랑 당구를 칠 수 있는 곳인데 선수들이 밥 먹고 나면 이곳에 많이 모여서 놀고 합니다 이곳이 2층 호텔 레브인데 저희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저랑 룸메이트가 같이 쓰는 침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 칸에는 이렇게 이제 쇼파도 있고 제 옷을 놔두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중고 공부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은 호텔 편의점 같은 곳인데 이렇게 이제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도 팔고 익숙하죠 초코파이랑 카스타드 그리고 이런 게 과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요상한 것들도 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허버를 많이 먹더라고요 허버를 먹은 재료들을 편의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경기를 뛰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회복 운동을 하는 날인데 특별하게도 감독님이 이제 호텔에서 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헬스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헬스 기구를 갑작스럽게 집어넣은 곳인데 많이 뭐 빈약하죠 어제 경기할 때 쌓였던 피로를 조금 풀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호텔 옥상에 있는 온천에 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 꽃들이나 풀도 엄청 많고 숲 속 안에 이제 온천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한번 지지로 갑시다 안녕 항상 맛있게 잘하셨습니다 레시플로 데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좋아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심 우레 위문 위문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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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모든 일가가 끝나고 이제 꿈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빠이 자이젠 자유